토익단어 82번째 deal 이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deal 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deal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뿌리의 뜻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파생이 되어서 쓰고 있는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deal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거래라는 이제 그런 뜻이 가장 기반인데요 거래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쪽과 다른 쪽의 사이에 뭔가 이렇게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다 거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deal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로 사용되는 deal with 라는 걸 볼 건데요 deal with 라고 표현하게 되면 다루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그를 직접 상대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날 내가 그를 직접 다뤄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표현할 때 I prefer to deal with him direc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prefer to 자 내가 이런 걸 하는 걸 선호한다는 뜻이죠 I prefer to deal with him direct 그러니까 deal with him 그랑 직접적으로 direct deal with him direct 를 하고 싶다 그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다루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다루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표현이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도 deal with 를 사용을 해서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this problem 이 문제를 how to deal with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I don't know 모른다 라는 거죠 자 그는 변덕스럽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도 he is moody 하고 difficult 까다로워요 to deal with 다루기 까다로워요 자 이제 deal 거래 처우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이 deal이 이제 거래로 사용되고 있는 거 이제 한번 볼 건데요 그 거래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the deal was profitable to all of us profit이 뭐였죠 profit이 수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rofitable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수익이 있는 수익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deal was profitable to all of us 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자면 좋은 그런 이득이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뭐가 the deal 그 거래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과 관련해 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도요 큰 거래를 하고 있다 make a big de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they are making a big deal about it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they are 그들은 making a big deal 큰 deal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제 큰 딜을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큰 딜인데 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제 그 딜이 거래인데요 실제로 이 딜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라고 표현할 때 이게 도대체 이 딜이라고 하는게 어떤 그냥 상황에서 느낌으로 사용되는지 그냥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라고 표현할 때 great deal of time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took a great deal of time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deal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래인데 이게 좀 약간 amount 즉 양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겠죠 양 it took a great deal of time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great deal of time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deal이 사용되는 되게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먼저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또래야 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저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what's the deal what's the deal deal이 뭐야 거래가 뭐야 이런 뜻인데요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는 정황이라든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거를 물을 때 사용을 해요 what's the deal 근데 이제 보통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호들갑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뭔가가 이렇게 서로 간에 화합이 없거나 이제 이런 상황일 때 그럴 때 what's the deal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즉 어떤 거래가 벌어지고 있길래 여기에 지금 화합이 없고 이런 호들갑이 있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what's the dea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자면 화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이유는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냐 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이거를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걸 영어로 what's the deal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별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it's no big deal 즉 큰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떠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it's no big deal 별거 아니야 it's no big deal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all 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설거지 할 테니까 네가 청소기를 돌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call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call은 뭐냐면 내가 그 거래를 받아들이겠다 그 거래가 오케이 협상하게 아주 합당하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합리적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콜 이라고 표현할 때도 영어로는 d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콜 영어로는 d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deal 이를 사용할 때 big deal을 사용해서 비고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뭐 엄친아 엄친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지금 누구 아들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벌써 그 나이에 아직 20 후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을 샀는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뭐 돈을 잘 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비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걔는 펜트하우스 사네 와 대단하다 대단하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단하네 이런 느낌 있죠 그런 걸 표현할 때 big deal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h so he lives in a penthouse big d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so he lives in a penthouse big deal big deal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big deal 대단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비꼬는 표현으로 big dea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콜 이라는 표현을 갖고 왔기 때문에 deal 말고도 또 어떻게 콜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아 보여 드리려고 또 다른 표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콜 이랑 되게 비슷한 이제 그 deal 이랑 비슷한 느낌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or sure 즉 물론이지 여기에 말한 이 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또한 거래적인 이제 그런 느낌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설거지 할게 뭐 너는 청소기 돌려 이제 이거 좀 약간 거래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deal 이게 어울리는데요 그냥 단순한 그냥 제안이 있잖아요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런 거 할 때 뭐 콜 뭐 이런 거 주말에 우리 뭐 하자 이런 거 할 때 콜 이런 거 할 때는 for sur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찬성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I'm d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down 이라고 하는 게 뭐 우울하다고 반대한다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 I'm down 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네가 말한 거에 내가 내 생각을 수복했어 말하자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의견에 무릎을 딱 꿇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느낌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 지금 네가 내놓은 제안이 너무 좋아서 나는 네 제안에 무릎을 꿇었어 난 네 제안을 무조건 따를 거야 이런 느낌에서 I'm down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받아들일 느낌은 그런데 I'm down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찬성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난 좋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도요 I'm up for it 그래서 I'm up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up이죠 업된다 I'm up for it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하자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찬성한다 콜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콜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deal for sure I'm down I'm up for it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배운 표현은요 콜이 아니고요 한국말로 그 콜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냐 이제 이게 아니고 deal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래라는 뜻인데 그 거래라는 단어가 이제 문맥이 파생이 되면서 어떤 어떤 경우에서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deal with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였죠 다루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었고요 deal 이라는 말은 거래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에선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는요 꼭 잘 학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